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우선 신의주에서도 식량 부족 사태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번 달 2월 초였습니다. 신의주 석화동에서 한 인민반인데 한 인민반이면 대략 한 6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된 가구가 5세대나 발생을 한 거예요. 평안북도 주민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사태를 두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각종 동원 그다음에 생계난도 심각하고 또 겨울철 추위까지 겹치면서 알아눕는 여성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 같은 경우 그분들이 알아눕으면 생계난은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신의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무역 거점 도시입니다. 평양 못지않게 잘 사는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곳에서 현재 한 인민반의 한 3세대 중 한 세대는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의 생계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월 초 이번에는 신의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평안북도 구성시에서도 일가족 3명이 굶어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당시 7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는 숨이 멎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주민들 식량난에 대한 공포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월에도 식량 부족 때문에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식 전해드렸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고 있는 셈이네요. 네. 지금 신의주 얘기했는데요. 신의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달 말 이번 달 초까지 개성에서도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굶어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추위까지 겹쳐서 생활이 극심하게 어려워지자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성시도 사실 특별시입니다. 그리고 부촌으로 꼽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런 도시에 식량난 비극이 닥친 건데요. 사실 개성시 신의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에서는 양강도 해산, 함경북도 청진, 회령, 무산, 평안북도 신의주. 지금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몇몇 도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 정부에서도 이번에 개성 같은 경우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정은 총비사가 개성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뒤늦게 1월 중순쯤에 고위 간부를 현지로 파견해서 실상을 파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월부터 식량을 국정가격의 절반에 배급하라 이런 지시도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악화가 되자 무상으로 배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급하게 바꾸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식량 부족 사태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 정부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군사력인데 막상 식량 부족 사태가 군부대까지 확산됐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지금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민뿐만 아니라 군부대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군인 1인당 하루 공물 배급량을 기존에는 620g 정도였나 봐요. 이걸 580g으로 최근에 줄였다는 건데요. 군에 지급하는 공식 배급량을 줄인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만큼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군이 배급량을 줄였을 정도면 보통 한 군량미를 100만 톤 정도 쌓아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쟁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군량미도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의 공식 배급량을 줄인 것이 사실이라면 공식 배급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하급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변방지역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580g이 문제가 아니고 300g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군인들은 식량난에 좀 직면에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전국적으로 식량난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걸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북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앞서 김정은 총비서가 급하게 특별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배급가격을 반으로 낮춰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무상지급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다고 했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낮은 가격으로 쌀을 양국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든 아니면 무상으로 주든 간에 이 양국 판매소가 판매소가 확보하고 있는 쌀 양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값으로 팔고 싶어도 며칠 팔고 나면 더 팔 식량이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걸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공급이 지금 어디에 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번 달 말에 당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원회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12월 말에 지금 전원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7월이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2월 말에 갑자기 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놨고요. 안건도 농업대책이라고 합니다. 농업대책만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더 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짚어주신 바에 따르면 일단 쌀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식량 생산량 자체도 충분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회의로 해결이 될지 걱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식량 생산량 한 번 다시 짚어주시죠. 일단 전문 연구기관 자료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22년 식량 생산량 추정치로는 451만 톤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2021년보다는 한 18만 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쌀 생산량이 한 9만 톤 줄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가 한 2만 톤, 감자와 고구마도 8만 톤 정도씩 줄었다는 건데요. 2014년에 480만 톤 정도, 2016년에 482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됐었는데요. 17년부터 국제 제재가 조금 시작되면서 약간씩 줄어듭니다. 470만 톤, 2018년에 456만 톤까지 줄었다가 2019년에 소폭 늘어나서 464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던 시점, 2020년에는 440만 톤으로 그 전해에 비해서 16만 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1년도에는 469만 톤으로 29만 톤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요. 그 전년도보다는 물론 이제 20년에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2년에 다시 18만 톤이 감소가 된 겁니다. 10년 동안 늘어나지는 않고 좀 후퇴를 한 거네요. 일단 2014년, 16년이 그나마 좀 나았는데 이게 한 480만 톤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50만 톤 수준이기 때문에 한 2, 30만 톤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식량농업기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북한은 외부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다시 한 번 또 지정을 했고요. 세계식량계획도 12월에 발표한 계절별 보고서에서 북한이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한마디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면서도 수입도 해오고 좀 정부가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대북 제재를 받는 데다가 북한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그렇다면 시장 쌀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표님? 보통 북한 같은 경우 쌀 가격이 낮을 때는 한 4천원 선을 유지하다가 조금 비쌀 때는 5천원에서 5,500원 정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 동안에는 5,500원이 아니라 6,000원에서 심한 경우 7,000원, 7,500원까지 급격하게 오른 적이 딱 세 번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 2월경 국경 봉쇄되고 나서 한 달 후에 쌀 가격이 대폭 올랐다가 진정되는 이런 추세를 한 달 정도 보였었고요. 2021년에는 대략 5개월 정도가 특히 국경 도시 해산을 중심으로 쌀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지금 7개월째 쌀 가격이 5,000원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6,000원에서 7,000원 그리고 물론 진정될 때는 5,500원 선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정상적인 가격인 4,000원 선까지는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힘들죠. 그렇죠. 물론 굉장히 쌀 가격이 높았던 6, 7,000원을 유지한 때보다는 지금 이제 6,000원, 5,0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다소 진정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난 한 3년 이전에 4,000원대까지는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 같은 경우도 2월 초 기준으로 1kg에 2,900원에서 3,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보다는 조금 하락세긴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600원에서 700원이나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쌀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주민들이 직접 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아마 좀 어려움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쌀 생산량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 아사자까지 나오는 이 상황,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짐작해 볼 수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장마당 위축인 것 같아요. 아, 시장이요. 코로나로 방역 정책이 강화되면서 장마당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돈이 없는 주민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가재도구를 팔았고 가재도구를 다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까지 지금 도달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금 3년을 넘게 매우 장기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막다른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식량난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걸 이미 다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장마당 위축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입 감소. 그러니까 쌀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서 먹을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원인 같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식량 판매 통제 정책에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전문가도 있어요. 장마당에서 쌀을 판매하는 청진 상인 같은 경우 이런 증언을 해왔어요. 쌀을 사러 오는 주민 가운데 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돈은 어차피 아까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돈이 없는 조건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쌀을 사야 되느냐. 외상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쌀을 다음에 갚기로 하고 쌀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몇 달 전부터 국가가 식량 판매소를 확대하고 있고 대신 장마당에서 개인 상인들이 쌀 판매하는 것은 불법 거래 단속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개인 상인에게 우선 빌려서 쌀을 사다가 먹고 다음에 갚기로 하고 그렇게 쌀을 지금 구매해야 되는 형편인데 국가 식량 판매소는 외상을 거의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돈도 없고 외상도 어려운 주폭한 주민들이 결국 굶주림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식량 사정 안 좋으면 5월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때는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자 이럴 때 그냥 차라리 정말 돈 안 받고 통크게 쌀을 좀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긴급 대책 없을까요? 이번 달 말에 지금 전원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건도 농업 대책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안건이 농업 문제라고 해서 마치 식량 문제와 관련된 무슨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이 농업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단기 대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어떻게 잘 지어서 올해 연말에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 결국 올해 말에 가야 올해 말에 아무리 잘 돼도 올해 말에 뭔가 결과가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 보니까. 지금 당장의 단기 대책을 과연 올해 이번 달 말에 전원회의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안건만 가지고는.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쌀과 옥수수 긴급 수입 지금 필요합니다. 만약에 수입을 할 외화가 부족해서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국제기구나 한국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될 겁니다. 대략 지금 10만에서 20만 톤 정도를 짧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선 당장 심각한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장마당 운영시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식량 상인들 불법 거리 한다면서 지금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을 완화하거나 중단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농민들 특히 개인 상인에게 쌀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도 지금 중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 상인들이 장마당에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도 그 다음에 쌀의 양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 설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외상으로라도 쌀을 판매해서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면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운영하던 장마당 운영시간을 지금 3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놨거든요. 이것도 빨리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놔서 주민들이 일단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쌀을 살 수 있는 돈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마당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금업자 단속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지금 돈을 빌려서 급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만 실천을 한다면 그래도 급한 불은 좀 끌 것 같고요. 자존심과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요. 일단 주민들 밥부터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일. 이게 북한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자료읽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